그들이 무기로 나를 상처 입힐 때, 뭘 느낄까? 안심해. 분명 괜찮을 테니까. 이 해충 녀석이… 열심히 할게요! 유언을 전해달라고 거절한다. 지정된 위치로 가겠다. 유언을 전해달라고 거절한다. 빠르게 처리해요. 유언을 전해달라고 거절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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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간 운이 없었군... 지정된 위치로 가겠다. 이걸로 조용히 줬으면 좋겠네. 빠르게 처리해야 고통이 적을 거야. 저라도...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까요? 으흐흐